김성경 김성경이 직접 밝힌 재혼신경 김성경 아나운서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히에로니무스 결혼이란 밤중에 혼자 가기 무서워하는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다. 김성경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김성경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인데요. 1972년 2월 15일 출생했으며 배우 김성경의 동생으로도 유명합니다. 1993년 SBS 2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였고 2002년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퇴사하였죠. 김성경의 결혼과 이혼 1996년 기자 최연택과 결혼했으나 2000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4년 뒤인 2004년 전남편 최연택은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슬아의 아들 알렉스 최가 있는데요. 이혼 후 남편이 아들을 키웠으나 투병 생활을 시작한 후 김성경이 양육하게 되었죠. 아들은 뉴욕 대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KBS 엄마 아빠는 외계인에 김성경과 함께 출연했으며 아들은 2019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군에 입대했고 2021년 초 전역했습니다. 과거 TV조선 강적들에서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김성경은 배우자의 외도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는 말에 저는 이혼했다고 밝혔죠. 전남편 최연택은 경희대 영문과를 나와 1990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아나운서 시절 열전 달리는 일요일에 진행을 맡았죠. 1992년 사내 전직시험을 통해 KBS 기자로 활동하면서 2000년부터 1년간 남북의 창을 진행했으며 2004년 사망했습니다. 남매 김성경과 김성령 언니인 김성령하고 생일이 정확하게 딱 일주일 차이가 나며 김성령의 생년월일은 1967년 2월 8일입니다. 언니와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 2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낸다고 라스에서 언급했으며 이후 2014년 SBS 차임표의 땡큐에서 둘만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면서 화해했죠. 둘만의 여행을 다녀오고 급격히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언니와 함께 이름에서 짐작하다시피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듯 한데요. 참고로 기독교에서 쓰는 한자 용어인 성령과 성경은 각각 성령과 성령으로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아나운서 김성경 22년 만에 사업가와 재혼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성경은 지난해 사업가와 결혼해 7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하와이 여행사진 등을 올리며 재혼 사실이 알려졌죠. 김성경의 남편은 운소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재혼 김성경 결혼식 안올리고 2년 전 혼인신고 김성경 직접 밝힌 재혼 심경 웨딩화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경이 직접 재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성경은 13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글과 함께 웨딩화보를 공개했는데요. 그는 결혼했다 코로나 시국이라 그냥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월 연말이면 2년이 된다고 이미 2년 전 재혼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김성경은 이어 월 여름에 웨딩 사진도 찍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다고 고백했죠. 이어 내가 결혼한 사람은 내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무엇보다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이고 세상을 보는 눈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늦은 나이에 만난 소중한 인연인 만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살겠다고 덧붙였죠. 김성경은 1997년 결혼했으나 2000년 이혼했으며 슬아에 아들 한 명을 뒀습니다. 김성경은 1993년 SBS 아나운서로 입사해 2002년 퇴사했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미는 아나테이너로 활동 중이며 배우 김성경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은 김성경 SNS 글 전문입니다. 결혼했습니다.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그냥 저인이 있었는데 오늘 결혼기사가 여러 군데서 나는 바람에 알려지게 됐네요. 코로나 시국이라 그냥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올 연말이면 2년이 됩니다. 거리 두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올여름이 돼서야 웨딩사진 찍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의 축하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은요 방송 30년차 중견 아나운서인 저의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같이 살아보니 정말 TV를 안 보더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적들도 패션 이슈 때문에 작년 말부터 겨우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이고 세상을 보는 눈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저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소중한 인연인 만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찬 김성경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